하늘에 가면 다 알아서 다 알아들으니까 나무 앞이 타버리면 어떻고 할렐루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나무의 천주교신자들이 종평가지나 삼수절부터 고문을 당했는데 그 고문을 견디다 이나무에 매달린 채 죽어요 그래서 촛불이나 호롱붐이 내 몸을 태워 주의를 밝히듯이 흥행을 요구한다 해서 호롱불의 충청도 사투리가 호야예요 그래서 이나무만은 호야나무라고 해요 자 이제 천주교신자들이 갖췄둔 옥서를 갈건데 제의를 구해주시면 장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면서 속색인 사람을 주십시오 그럼 불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김재신 도시오신